승산을 환영한다, 신참! 튼튼한 몸뚱아리는 챙겨왔겠지? 굼뜨게 움직이는 놈은 제일 먼저 돛대에 걸어둘 거다! 아침이라고 늦장 부리지 마! 이너지느러미 유포는 입에 맞나? 맞아야 할걸? 당분간은 그것만 먹어야 할테니 전부 자러 들어갔다고 방심하지 마라! 파도는 낮과 밤을 가리지 않으니 눈 크게 뜨고 잘 지켜보라고! 영문도 모를 것들이 우리를 덮친다고 한들 두려워할 것 같은가! 마주하고 이빨을 드러내며 웃어라! 그것이 비코드호의 선언이라! 선장실은 누구도 침범할 수 없다! 할 말이 있다면 항해사에게 해라! 호수의 파도가 무섭다고 징징대는 꼴을 보는 건 질색이니! 고래는 경이롭고도 신비한 괴물이다! 나와 함께 그것들을 잡아 죽인다는 건 인생의 큰 영광이지! 이 호수 위에서 나만큼 그것에 집착하는 자는 없을 테니까! 작살자 비! 작살을 단단히 묶어라! 조타수는 우연으로 타각 최대! 노자비! 정신 차리고 져라! 총원! 그대로 들어! 때가 도래했다! 오늘 밤 우리는 고대하던 그 고래를! 모든 것을 마르게 하는 새빨간 고래를! 잡는다! 천둥이 몰아치기 시작하는 건 곧 우리가 손꼽아 기다리던 그 악의 고래의 사냥 시간이 찾아온다!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바람이 좋군! 가끔씩은 이런 폭풍전 고요를 즐겨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고래를 향해! 가스 점화! 엔진 시동! 입을 열 시간이 있나? 고래에 집중해! 총원 불격! 기세가 수그러지는군! 반격의 기회다! 흐흐! 전열을 지켜라! 내게 관심이 쏠렸으니 너희가 공격할 기회는 더욱 많아진다! 잘했군! 한놈도 남지 않을 때까지 지금을 반복한다! 쉴 새는 없다! 흐흐... 나는... 이스마엘이다! 나는... 여기서... 당연하지! 내 나침반이 틀린 적이 있었나? 젠장... 니 탓이건 관리자! 어줍잖은 결과에 들뜨지 말도록! 우리가 사냥할 고래는 더욱 크고 사악하다! 흥! 이번엔 성적이 좋았군! 하지만... 머나먼 고래에 닿기 위해서는 아직도 부족하다! 다시 가스터빈을 점화한다! 그리고... 이 무능한 놈들! 고작 이런 곳에서 쓰러지다니... 내가... 니놈들에게 패배를 명령했더냐!